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호랑이띠분들의 운세를 좀 들어볼게요. 올해는 신축년인데 내 호랑이띠를 들리느냐? 내년이 뭐 이민 년이 되죠? 이민 년이 되는 범회인데 올해 범회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 해가 되어지네. 범회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빈인생이 있고 무인생이 있고 개인생이 있고 이민생이고 갑인생이 있는데 올해 36세를 잡수는 빈인생 같은 경우에는 진급운이 있어요. 회사로 다니는 분은. 진급운이었고 그리고 문서운이 있어요. 문서운이 있는데다가 1월 생일이나 3월 생일, 10월 생일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준비로 오래 하시면 성공할 운이 많은 분이다. 또 무인생을 가면 24세, 84세분이 계시거든요. 84세분은 올해 입출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외출? 네. 낙마운이 많아요. 특히 생일이 겨울철으로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파괴되는 안 좋은 운일 수가 있어요. 제일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애고. 24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자격시험을 치면 자격시험 운이 있어요. 있는데 친구 간에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툼수가. 왜냐하면 올해는 소이기 때문에. 소는 쑥소거든요. 그런데 하얀 소예요. 범위 아무리. 강해야 돼도 쑥소한테는 못 이겨요. 소 일대일로부터 소는 못 이깁니다. 소는 못 이기 때문에. 좀 젊은 혈기로 하다 보면 싸우다 뭐 관제수가 붙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72세 개인생 되시는 분. 이분은. 72세 개인생은 올해. 좀 좋은 운이 들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78일 사주를 운을 생일을 가지신 분은. 그 시기에 문서가 들어와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문서가 들어오고. 뭘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애로 먹던 물건이 팔려서 해결이 되는 수가 있고. 이민생인자 60살. 이분은 올해 내년 23년까지 대원이 들어와요. 이분은 하시는 사업에 신중만 좀 갠다면은. 개업을 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고. 회사로 가면은. 긴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간을 준비하시는 분은. 내년에 2022년. 지방선거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줘야 될 거는. 부모 없는 자손은 없다. 조상 없는 자손은 없다는 거죠. 항상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가지고. 망가짐이 돼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48세 되신 분이 갑인생. 이 분은. 이분이 올해 지금 보면은. 잘하면 문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분 생일이 5월달이나 10월달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양수 갭장이 들어요. 양수 갭장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들어오고 왼손에 들어오고. 양손. 양수 갭장에 들어오는데. 자기 맘에 그릇을. 그만하게. 내 그릇이 그 정도 되는가를 알고. 갭장을 받으셔야지. 내 그릇은 작은데 갭장을 받는다 그러면은. 애로 그게 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시청을 하신 분 중에 이런 사업을 하신 분은. 지한테 연락 오실 수도 있는데. 내 생일이 1월부터 쉬울 거지 해가지고 자기 나이에 맞아서 몇 월달에 듣는가를 잘 보시고. 내. 띠와 생일에. 운이 던 분들은 제가 일러주는 말을 들으면은. 상당히 좋은 운이 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호랑이띠분들의 운세를 들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 문은 지금 거의 다 받으시는 걸로. 다 받으신다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게 24세고 48세예요. 제가. 요 두. 나이 때문에 사고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양수 갭장을 들어오는데 너무 욕심을 부르다 보면은. 잘못되어 간절히 갈 수 있으니까. 꼭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60세 이민생은 작년까지 힘들었을 거예요. 59세 때. 네. 근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분은. 아마 22년. 23년까지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한탄대로다. 네. 근데 아마 60세 내년에 이민생 분들이. 선주직에 간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분들 아마. 대부분이. 조상의 죄를 짓지 않고. 조상을 생기고 나라에 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호랑이띠. 신년 동생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예. 감사합니다.